뭐 샀나? 뭐 샀나? 되는 거야? 응? 응 감자, 옥수수 그래도 밥 같은 걸 먹어야 됐지 휴게소 음식 휴게소 와, 예쁘게 좀 잘 쓴다 말아야 돼 그만 육개정 육개정 엄마 거 아니야? 응 자기가 시킨 걸 자기가 먹어야지 침불산 엄마는 여기 먹는 영상 밖에 안 나오겠다 소금 구경 갔나 봐 응? 구경 갔어. 올라왔는데 그냥 좀만 더 가봐. 지금의 소감은? 매우 힘듭니다. 민지한테 속았어요. 민지가 10분이면 올라간 데에 고왔는데? 아 뭐 지금 10분밖에 안 됐어. 어떤 분 말씀이 1시간 올라간다고 하시네요. 아 말도 안 돼. 1.5km는 진짜 기어가도 30분밖에 안 걸려. 여유롭게 너네요. 나의Whim show 캐시로 됐어. 시끄러웠지? 여기에서 텐트 쳤러 기다리는 거야. 여기가 봐. 발사될 Cou는 사람들한테 지나면 안 돼. 그러니까 의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박배낭이잖아, 박배낭. 여기서? 1점 몇 킬로래? 걷는 건 금방이지. 엄마 같은 사람은 등산하면 안 돼. 갔다 오면 뭐하니 더 똑같다. 무식한 소리를. 나 같으신 분. 그리고 내 발이 편한지 안 편한지. 그렇지, 편한 발이 가야 돼. 그래서 저희가 악백에서 음악을 한다는 거. 응? 응. 응. 초점이 안 맞아. 다시. 뒤로. 응. 왜 이렇게? 서로 이렇게 하는 거 안 나왔지 않아? 응? 여기 들어가 봐. 완전 잘 나와. 완전 잘 나와. 드론이 또 있네. 아까도 파리. 파리래? 아까도 말했잖아요, 파리. 아까도 말했잖아요, 파리라는 게 파리. 뭐, 나를 왜? 말을 안 하면 주지를 말아야 돼. 으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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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냉장고에 담아서 랩고랩 여기가 멋지다 그치? 잠그는 거 열어놓는 거? 응 아, 담배를 열어놓은 거 아, 담배를 열어줘 너무 멋지다 담배를 열어놓은 거 아, 쓰님같이 입었어 뒤를 돌아보시오 뒤를 돌아보십시오 물이 차가운가? 아우, 안 시원해도 마음이 세수해진 상황이야. 아우, 참. 아우, 참. 얼굴도 세세하고 싶어요. 세수해. 안 돼요, 썬드려도 안 가세요. 호주전에 다녀왔어요. 그럼 등산을 많이 다녀야겠네. 차리팩이 좀 줄어들어. 양상에 다녀온다. 모자는 오바다. 물통을 꺼내야지 그래 물통을 꺼내야지 그래 물통을 꺼내야지 그래 이따가 물 들어오는데네 여기 사람들이랑 관광객들은 안 오고 오 뭐야 아빠는 벌써 뒤에 가서 친해졌어 물로 한번 마시려고 그래 끼워 끼워 물을 꺼 물야 좋은 물이야? 아니 물이 그렇게 많이 받아가신거지 이거 믿고 간다 여기서 장도 많이 담그나봐 장도 많이 담그나봐 장도 많이 담그나봐 신입생님 신입생님 나무 아 아 좋은 물인가 보지. 엄마도 안나지만. 감이 어딨어? 저거 감나무. 너 감나무 왜 이렇게 못보냐? 생명이야. 할머니가 말해야 될거야? 동양하라고. 명품에 막 저기하잖아. 진하게 이렇게 딱 찍어야 돼요. 가까이. 영장이야.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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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astically 아아 아 아 예 엄마도 안 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좋아하는 잡채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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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배추 아 아 아 또 배추, 배추가 3개야 반찬이 4개야 반찬, 배추 반찬 4개 배추 반찬 4개 배추 반찬 4개 배추 반찬과 마치 주먹밥 자줍스 다입면 숙성 약간 청닭 냄새난다 일로도 못 돌아가네 연합빵 스몰 사이즈 임절밀 넣으신다며 태양신 안하고 죽 먹을거야? 자기야? 우리 하나만 드세요 죽 하나만 먹지 뭐 그럼 같이 하세요 아직 부산 안했거든요 만 원만 내면 되잖아 네 이웃 가만히 그런거 놀이 다음 영상에 선생님 lessness 좋겠..